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한종철입니다. 이번 시간엔 생명과학 알쓰신자 못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던 복습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복습법이라는 게 처한 상황이나 고3현역, N수, 반수생에 따라서 다양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너무 뻔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한 번쯤 우리가 환기한다는 측면으로 복습법에 대해서 짧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피디님은 공부하실 때 과거 소음생 시절에 복습 어떻게 하셨어요? 아 지금 쌤이 피디한테 여쭤본 건 사전협의가 돼 있지 않고 범계 질문을 한번 던져본 거야.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된다고요? 혹시 안 하신 건 아니고요? 대부분 수험생들은 복습을 문제 풀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복습의 대부분의 형태는 문제풀이인 거지. 근데 우리가 이 문제풀이만 하다 보면 뭔가 문제에서만 물어보는 건 내용 위주로 익숙해지고 과거 개념을 공부하면서 꼼꼼하게 했었던 그 정리 중에 일부 놓쳐서 시험장에 갔을 때 평소에 문제에서 자주 나왔던 것이 아니라 뭐 출제되는 범위이긴 한데 문제에서 자주 보지 못했던 그런 걸 보통 지엽적이라고 하지 지엽선지 때문에 간혹 틀리기도 해요. 제가 준비한 건 일단 복습이라는 단어의 의미부터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복습. 다시 복. 익힐습. 영어로는 리뷰. 배운 것을 다시 익혀 공부한다. 학습한 내용을 반복하는 학습활동이다. 학습한 내용을 확실히 이해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 일반적으로 이제 학습이라고 하는 것, 공부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시너지를 낼 때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강의를 듣는 거지. 그런데 두 번째는 들은 강의를 갖고 자기가 스스로 익혀야 되는 거야. 자기가 연습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강의를 듣고 and 자기가 직접 그 들은 것을 연습하고 계속 갈고 닦아야 된다는 거야.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되어야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온다고. 그런데 가끔 TV 프로에 생활의 달인이라고 해서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 1, 2년 해갖고 달인이 되지가 않아. 5년, 10년, 20년, 30년. 동일한 일을 계속 오랜 세월 동안 반복을 하셨던 분이지. 우리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오늘과 내일이 같거나 비슷한 하루야. 다람쥐 채팍기 돌듯 매일매일 똑같은 하루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 좀 지겨워하기도 하고 좀 매너리지나 빠지기도 하죠. 뭐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든, 수험생을, 수험생활을 하는 수험생들이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매일매일 조금 뭔가 달라. 일상생활의 어떤 패턴도 조금 뭔가 다르고 나도 뭔가 달라져. 반복이 왜 중요한 것 같냐면 오늘과 내일이 비슷한 것 같지만 오늘과 어제를 생각해봐요. 어제 내가 실수했던 걸 사람은 인지하기 때문에 오늘 똑같은 실수를 안 합니다. 반복된 과정 속에서 우리는 실수를 줄일 수 있고 실수를 줄이는 과정이 수험생한테는 매우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복습은 핵심이 반복이라는 거야. 내가 어제 풀어내지 못했던 문제도 오늘, 내일, 앞으로 꾸준히 계속 반복하여 살펴보면 풀어내게 되거든. 그러다 보면 확실한 이해와 자신의 것이 생기는 거지. 강사의 풀이를 따라하지 않고 수험생 다음 풀이를 할 수 있는 거고. 현실적인 풀이를 고민하게 되고. 그게 진지한 공부가 아닐까. 정말 점수가 잘 나오는 공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개념 복습과 문제 복습으로 나눠서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개념 수강을 할 때 태도는 대부분의 내용을 이해 중심으로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 어, 대부분 다 이해했어. 라고 하면 잘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것이 이제 문제 풀이로 들어갔을 때는 뭐가 고민이 되냐. 속도가 안 나와. 이해 위주로만 하면. 그때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이해 위주로 수업을 들었지만 정리해 줘야 되냐면 기출분석을 위한 개념 학습이라는 목표성을 잊으면 안 돼. 내가 단순히 이 생명과학의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개념 수강을 한 게 아니라고. 이해를 하면서 들어야 되지만 이걸 토대로 해서 결국 1차적으로는 기출분석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고 그걸 토대로 하여 앞으로 내가 만나게 되는 다양한 변형 문제들과 6구평 수능 문제를 잘 풀어내기 위한 거란 말이지. 기출분석과 연계해서 개념이 연동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려면 암기할 것과 암기하지 않아도 될 것을 적절하게 구분하고 쳐내야 돼. 출제, 용어, 핵심, 표현, 문풀, 루틴을 개념 강의 중에서도 잘 정리하고 체크하셔야 돼. 나중에 다시 중요한 시험 전에 개념서 처음 듣국에 다 읽을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너무 바쁘셔서. 개념 복습을 할 때는 개념서에 체크해놨던 체크포인트, 본인이 작성한 정리노트든 철철 개념의 3월에 출시된 필기노트든 개념 완강 후에 이러한 것들을 갖고 이론 복습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론 복습만 하면 계속 맞는 얘기만 계속 읽고 있잖아. 근데 우리는 아무리 쉬운 문제라도 문제는 틀린 걸 골라낼 수가 있어야 되거든. 문제 속에서 실수 없이 기본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는 기본 문항이 어렵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 기본 문항에 대한 속도감 있게 실수 없이 문제를 풀기에 문제로서도 계속 풀어줘야 돼. 개념 수강 이후에 이론 복습과 기본 문항 문표를 유지해달라. 이거를 하기 위해서 올해 쌤이 알짐이라고 하는 일종의 주간지 성격의 컨텐츠를 만든 거예요. 문풀 수강을 할 때는 MDGC, 자본기, RGB, 만시, 로지겐, 철철실모, 또 다른 선생님의 다양한 문제들을 또는 학원의 다양한 문제들을 활용할 수 있겠죠. 우리가 회독을 한다고 했을 때 회독의 목적이 뭘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려고 하는 거지. 근데 처음 풀었던 문제를 그 다음에 풀 때, 처음 풀 때처럼 꼼꼼하게 풀 시간적 여유가 과연 있을까요? 나는 그게 상당히 힘들 것 같아. 왜냐하면 그동안 내가 풀었던 것보다 앞으로 내가 풀 게 훨씬 더 많을 테니까. 그래서 지금 풀 때 2회독을 해라. 지금 풀 때 두 번 풀어라. 처음 풀 때는 목표 시간을 정하고 당문한 당 시험장에서처럼 풀어야 돼요. 그래야 수험생다운 풀이가 나오거든. 나의 실력이 드러난다고. 수험생은 절대로 강사처럼 풀지 못해요. 강사처럼 푸는 게 또 좋은 것만도 아니고. 일단 자신의 실력을 적나라하게 한번 느껴봐야 돼. 목표 시간 정하고. 그 다음에 바로 한 번 더 푸셔야 돼. 이때는 강사처럼 풀어보는 거야. 분석적이고 시간을 구애받지 말고. 강사들 강의하는 거 보면 한문항에 막 10분, 20분, 30분 막 강의하잖아요. 피현실적인 풀이야. 그렇게 어떻게 시험장에서 풀어. 그잖아. 근데 그거는 생각하는 훈련에 도움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채점하는 거야.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 맞았다면 이 방식을 고소하는 거지. 문제를 복습할 땐 출제 용어, 핵심 표현, 유형에 따른 문제풀이, 루틴. 즉 시작점과 우선순위를 문제 쪽에다가 포스트잇을 활용하든 아니면 문제의 빈여별 활용하든 매매 두는 거야. 문제집을 절대로 연습 장점으로 활용하시면 안 돼요. 다시 문제를 나중에 관심 있는 문제를 봤을 때 깔끔하게 봐야 할 것만 따 봐. 그래서 나중에 진짜 수능 전에 랜덤하게 뭔 문제를 골라서 다시 한번 확인할 때 그때는 문제 한번 읽고 과거 내가 정리해놨던 것들을 확인하는 정도로만. 풀이 과정을 적는 게 의미가 없어요. 내가 이번 때를 풀었던 풀이 방식과 3개월 후에 풀이 방식이 바뀔 거거든. 안 바뀌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더 나은 방식으로, 효율적인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발전하실 거니까. 오케이. 생명과 가을 쓸 신잡 다음 영상은 여러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6탄, N수생을 위한 조언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능 대박, 화이팅! 수능 대박 Bear